올림프스 한국이 아웃도어 카메라 TG 시리즈 10 모델 터프 TG-6를 24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TG-6는 올림프스 TG 시리즈 중 최상위 모델인데요. 높은 수준의 방수, 방안, 방진 기능과 충격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심 15m와 영하 10도에서도 촬영할 수 있고 높이 2.1m 낙하와 하중 100kg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학 4배 줌인 F2.0의 밝은 이너 줌 렌즈로 산과 바다, 계곡과 겨울철 호칸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사 기능, 수중 촬영 기능을 한층 높이고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호환성을 확장해 촬영 편의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1200만 화소의 초고속 CMOS 이미지 센서와 최신 이미지 프로세서 트로픽 8을 탑재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유리막 양면에 AR 코팅을 적용해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스트와 플레어 현상을 최소화해서 이미지가 보다 선명합니다. 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 올림프스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올림프스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면 노출과 콘트라스트, 화이트 밸런스와 컬러 밸런스 등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TG6는 현미경 모드를 개선해 평소 보지 못했던 피사체의 독특한 장면까지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생동감 있는 촬영을 지원하는데요. 기존 TG5의 경우 프로그램 모드나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10cm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했으나 TG6에서는 1cm까지 가능합니다.